깊어가는 가을 보람의 공원에서는 건강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심폐소생술 체험에서부터 건강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산책 나온 주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현장에 김동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행사 요원의 구령에 맞춰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에코 자전거로 만들어낸 건강 주스 한 잔. 잠깐의 신체 활동으로 운동에 대한 관심은 물론 즐거움마저 배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건강 상담이 한창입니다. 혈당, 혈압 측정에서부터 영양 상담과 운동 처방까지 한자리에서 이루어져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혈압 수치 계속 이렇게 낮게 유지하시면 좋아요.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저혈압 위협 있으니까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면 물 많이 드시고 약간 짜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보람의 공원이 건강 체험 행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가상 음주 다트 게임 등 11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장기 기증 캠페인과 감염병 예방 등 4개의 홍보전도 꾸려졌습니다. 제가 보건소 엑스레이를 한번 찍고 싶었었거든. 근데 거긴 잘 안 가죠. 운동하다가 이렇게 지나오니까 여기 있더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지금 결과 보고 왔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정식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자기 건강을 못 챙겼죠. 먹는 거 또 혈압 당뇨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나오셔서 야외에서 한번 체험해보시고 다시 한번 자기 건강을 좀 체크해보시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인사를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주민 호응을 얻은 건강체험관. 배우고 즐기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